잠시만요! 잠시만요! 아니요! 교육을 잘 못 시키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! 웅치의 개팔상팔 겨우가 이상하다? 왜? 심장이 엄청 뛰는데? 웅치 긴장했나? 어? 아니다! 내 심장이다! 어떡해? 큰일났다 큰일났다 지금 좋으시다 일단 아이고 무슨일이고 일단 옷을 1위 입고 가면 안될까 아이가? 당연하지 잠옷 아니야 웅치아 아빠 옷 좀 골라줘 웅치 이리로 와봐 웅치야 ㅎㅎㅎㅎ 바지가 터질러가는데 어? 언제쩍걸 어? 살이 이리 짙나? 어? 되게 별로 안좋아 보여 안좋아 보여? 그냥 기대치를 좀 낮춰줘야돼 기대치? 웅치일로 와 봐 웅치 어 되게 기대치가 하나도 없다 기대치가 없다니 지금 애플 스티븐 잡스 스티븐 개 잡스 찍었다 아 그냥 개 주인이구나 아 지금 완전 IT 평택 이런데에서 평택 판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? 평택 아이가 언제 이사했노? 내한테 말을 하고 이사를 했니? 뭐 네도 모르게 판교로 가끔 오잖아 아무튼 이리 가면 딱 되겠나? 이랑 좀 어버버대도 아예 뭐 원래 저런 거 같다 맞아 맞아 너무 그렇게 차려 입고 가면은 기대합니다 그럼 내가 문치한테 딱 씻기 났다 뭐? 내가 딱 말 저러면 지져라구 문치 오늘 이 역할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? 어버버버리고 있으면 네가 그 사람들한테 막 뛰어갖고 관심을 분산시키라고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알겠지? 아빠랑 잘해보자 알겠지? 아따 문치야 경시 좋다 바람쌤에서 딱 긴장 풀고 있으라 숨 크게 딱 뜯이 마시고 하아 hotspot 여기 또 한참이 마시고 오, 하는 중 흘러가 게다가 leve이 거의 한참이 마시고 ßen 그러면 우리 함께 하는 중 원래 이런 생각도 좀 나고 rev은 아이가 너무 hätte 조금 더 마음을 넘어가는 느낌이 좀 차이가 나는 여기서 더 팍팍하게 만들게 그러면은 제가 아이스 칼둥이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찍 끝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뭉치 후추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이리와 천천히 앉아 앉아 아니 죄송한데 교육을 잘 못시겠어요 앉아라 소용 물어 갖다 드려 뭉치 저가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가서 들려 빨리 누나 누나 주세요 누나 주세요 주세요 연경이 안 됐어 침도 먹고 난리니까 뭉치야 이리와 뭉치야 뭉치 까지가 여기 있네 뭉치 까지가 여기 있네 저랑 뭉치를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너 올라가가지고 카메라 세팅 해놓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아까 뭉치가 친나 어디서부터 안 치키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네 혹시 또 다음 질문은 뭉치는 본인에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장관으로 맨날 하는 말 중에 저희 감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행복해 보였고 만나면 제가 아 제가 같이 있는 걸 좋아하네 행복하게 안 하면 같이 있어야겠네 하고 뭉치 저 빨리 자 가서 갖다 드려 뭉치 출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니 어디 가노 그 배송이 틀렸다 개판 어디 가노 아니 거기서 다시 가야지 뭉치 저리 가 뭉치 불러 불러 가요 네 안녕하세요 켈라 땡 이동 안녕하세요 뭉치 아빠 화장실 가도 올게 이스라엘 어디가 어디가 뭉치 이거 잡아야 돼 어 앉아 앉아 아빠 척추이다 아 아빠 척추다 아빠 척추다 아빠 척추다 앉아 앉아 뭉치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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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뭉치 아빠한테 왔어 아빠한테 왔어 아 진짜 찾았어요? 계속 나 아 진짜요? 우연해 뭉치 어 아빠 니나도 어디 갔을까 봐 어 어 어 어 느낌이 다르네 어 근데 내가 얻는 건 좀 다른가 보네요 헤헤 뭉치 자 그러면 들어오시겠지만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뭉치의 개팔 상탈 하나 둘 셋 뭉치의 개팔 상탈 하나 둘 셋 우영을 제일 수고했다 근데 쟤 성격 웃기지 않아요? 너무 귀여워 쟤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냐 진짜 사람 진짜 좋아하네 안돼 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뭐지 일로 앉아 뭉치 기다리 기다리 지금 이게 메인 짓이 아니잖아 뭉치 요 하리는 좀 가리고 응 쌍희 쌍희 쌍고기 안 먹으라니 맞지? 응 저희 브라더 되기 맞지? 응 저희 오빠들 또 수고하니 응 아 진짜 명훈이 뭉치하여서 못했다 대단하다 응 대단하다 엄청 기로 다 돌아다니냐 칙쌍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액션 K 액션 K 액션 K 액션 K 액션 K